그렇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의 슬픈 애도의 뜻을 보합니다. 장관께서는 언제 첫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는 보고를 이 어업 지도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보고부터 최초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 되요? 며친날 몇 시쯤 되었어요? 21일 14시경인 걸로 기억합니다.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분석관들은 현장에 있는 인원들하고 확인하면서 그 가능성보다는 아마 실족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탐색 활동을 하자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습니다.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대한 월북이다가 단정 짓는 겁니까? 지금 아까 작전본부장이 보고 드릴 때 있었던 보고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월북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자세한 설명은 빈공기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명조끼를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하면서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경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과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표류대가 갔었다. 이래 갔을 때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이렇게 밝힐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 정보분석 현재까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월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일날 3시 30분부터 사살된 21시 한 40분까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측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고 하는 조치를 해나갔습니다. 아니, 사살된 어떤 그런 정황이 완전히 포착이 됐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행위를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북한의 해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 아직까지 북측에서는 답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의 한 만행은 제가 봤을 때는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군사 합의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문을 전부 한 번씩 살펴봤는데 조항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19 군사 합의에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실시간대로 저희가 위기센터 쪽으로 보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지사항은요? 그거는 지금 아마 NS 쪽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하기가 곤란하네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걸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요. 21일 실종되고 22일 밤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 새벽이라도 이렇게 관계장관회의라든지 NSC가 열려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24일이 되었어요,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22일 밤에 그런 첩보가 일부 있어서 23일 새벽 공안시인 겁니다. 23일? 새벽 공안시. 새벽 공안시. 그러니까 그런 정황포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회의를 한 겁니다. 글쎄요. 장관 참석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참석 안 하셨죠? 이 회의에는. 이 회의는 이제 첩보를 종합하는 수준의 회의이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오전에 대통령께서 오늘 군장장성징급보직신고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남을 가졌었는데 사살이 되고 불태워졌는데 그 공무원에 대한 것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님께서 지침을 주고 하시는 내용이 NSC에서 아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좀 전에 우리 총리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그런데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어떤 내용하고 이게 묘하게 좀 이렇게 시간이 오버랩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문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분을 불일으킬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규탄만으로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응징보복을 하든지 9.19 합의를 파괴하든지 단호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방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을 국민의 북한의 만행에서 보호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하는 위원장님 좀 전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계리한 책도 저도 깊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아마 양 간사님께서 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